다음날 저것도 못할 수 있을까? 영원히 저었을 때 베베 다음날 베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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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기네 이색 베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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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는 다 먹어있다 부끄럽고 나비 아니야? 마비를 그려주기... 나비네 내보내면... 소울아 오늘도 운을 끊게 그냥 집을 먹자 뭐해? 아하이 나와 업 이빨 걸 보소 빵순이 빵순이 유전자가 빵순이 유전자가 빵순이 유전자가 아름다운 밀키 희생하게 빵순이 희생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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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잊어, 다 잊어!!! 잠깐만! 다 알았다 다 알았다 너무 헐렴했어 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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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했어요 엄마 국성 팬들이... 엄마 화장실 가는데 다 따라가고 엄마는 화장실도 못 간다더니 그게 딱 맞다 그거 왜 화장실 엄마가 화장실을 못 쓰잖아 얘들아 비켜주자 결국 못 쓰고 간다 엄마가 지금 화장실을 못 쓰잖아